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을 양떼를 모는 목자에 비유했다.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목자. 늘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자. 오늘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을 약속한 목자라 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은 가난한 민중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을지 모른다. 10년 넘게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유적지로 향했다. 예수 시대에 신라암 연못이라 추정되는 발굴지다. 타수로가 파져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십니다. 지금도 맑은 물이 기온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구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짐하게 파져 있는 것을 지켜복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위의 있는 공고 Rev진이 제조사에 있는 종류구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인손로 모든 곳에 있는 곳을 곳으로 곳으로 걸어나요? 우리의 자유구가 3개의 공고 발굴을 가진 구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고를 시작하니? 10,000명, 2,000명, 3,000명을 만들고 그곳에 히스키아 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발굴이 시작되자 3천여 개의 계단과 안반을 뚫어 만든 수로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수로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고약시대 히스키아 왕 당시 적의 침공에 대비해 이스라엘 성안 백성들의 식수 확보를 위해 터널 공사를 벌였다 한다 기존 신루암 연못의 물을 이스라엘 성안으로 연결시키는 수로 그렇다면 이 수로는 무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수로다 3,000년 역사를 지닌 신루암 연못과 예수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신루암에서 눈을 씻으라 했고 맹인은 이곳에서 밝은 눈을 찾았다 한다 예수는 예수는 아래에 집안에 subs지는데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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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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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